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있는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의 빵들을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부터 먹어볼게요 우유 그리고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받쳐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 으흠 마카롱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다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간짠이 늘어난다. 간짠이ід고 닦아주lier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